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대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오해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대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오해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소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